어쩐 일인가? 오늘 한양으로 떠난다고 하시길래 잠깐 들렸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말 말게나 아닙니다 제 오랜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셨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? 서인이 그 아이를 이용하자고 한 것이 준비는 되었는가? 잊지 말게 정약용 그자는 자네 아비의 목숨을 아슨 자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뼈 마디마디마다 정약용 그자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? 이건 가져가셔야죠 대감의 것이 아닙니까? 이게 나의 것이라니 아니시라고요 아니시라고요 전하께서 선물해 주신 화살로 알고 있는데 그 화살의 끝부분에 새겨진 충인은 제가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? 전하는 책에 무언의 뜻을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? 저는 제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명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 대신들에게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당신들 뒤에는 내가 있고 내 뒤에는 전하께서 전하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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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